레비, 제방이나 뚝입니다. 레비, 내리는 비가 넘치지 않도록 뭐가 맞고 있어요? 제방과 뚝이 맞고 있어요. 내리는 비를 맞고 있는 제방과 뚝이에요. 레비, 제방, 뚝. 레비, 제방, 뚝. 자, 칸두잇. 도관, 전달자. 도관이라고 하면 수도관이나 전선관을 뜻해요. 칸, 한 칸과 두 칸. 두 칸을 잇, 잇어준다. 뭐가? 도관이. 그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칸두잇. 칸 두 개를 잇어주는 도관. 그리고 전달자. 물을 전달해 주잖아요. 칸두잇. 알겠죠? 그래서 도관과 전달자예요. 칸두잇. 칸 두 개를 잇는다. 칸두잇. 도관, 전달자. 자, 프라우어스. 프라우어스. 기량과 용맹. 자, 프라우드를 얻죠. 태권도 나갔다면 금메달이잖아요. 프라우드를 얻었어요. 자랑스러운 느낌을 얻었어요. 뭘로? 세계에 보여준 태권도의 기량과 용맹으로 프라우드를 얻었소. 프라우어스. 뭘로? 기량과 용맹으로. 프라우어스. 기량, 용맹. 프라우어스. 기량과 용맹이에요. 자, 이클렉틱. 폭넓은. 취사선택하는 스마트 TV이기 때문에 채널 여러 개 중에서 아이고, 이거는 끌레틱하고 끄고 이거는 끌레틱. 그래서 취사선택할 수 있죠?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거 끌레틱. 자, 취사선택하는 폭넓은. 이클렉틱. 폭넓은. 취사선택하는. 이클렉틱. 취사선택하는. 폭넓은. 자, 기디. 어지러운 아찔한 들뜬. 기 뒤에 뭐가 있어요? 달팽이관. 그죠? 그게 평형광각을 유지해주잖아요. 그래서 기 뒤가 좀 달팽이관이 고장나가지고 어지럽고 아찔해요. 그리고 기분이 붕 뜨겠죠? 좀 들떠요. 그래서 기디. 어지러운 아찔한 들뜬. 기디. 어지러운 아찔한 들뜬. 그래서 키밑에라는 멀미약. 귀 뒤에 붙이잖아요. 그죠? 자, culinary. 요리의 주방에. 자, 조수. 칼이리네리. 칼죠. 어떤 장면이에요? 요리하는 장면이죠? 주방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칼이리네리. culinary. 요리의 주방에. culinary. 요리의 주방에. 자, 뮤티니. 반란. 폭동을 일으키다. 자, 민주 열사가 여기 묻히니까는. 여기에 묻히니까. 무덤에 묻히니까. 사람들이 야, 정부한테 반란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묻히니까는. 민주 열사가 묻히니까는 정부에 반란을 갖다가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민주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뮤티니. 반란. 폭동을 일으키다. 뮤티니. 무치니. 반란. 폭동을 일으키다. 자, 불러봐도. 큰길. 가로수길. 자, 불러봐도. 자, 불러봐도라고 읽습니다. 불러봐도. 불러봐도. 친구를. 야, 철수야. 불러봐도. 이게 너무나 큰길이기 때문에 멀죠? 그래서 안 들려요. 자, 그래서 불러봐도 안 들려. 왜? 큰길이니까. 가로수길이니까. 불러봐도. 큰길. 가로수길. 불러봐도. 큰길. 가로수길. 자, 밀러파이. 자, 빌어 빨리. 하면서 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빌어. 너는 빌어야 돼. 하면서 비방하다. 비난하다. 빌어 빨리. 밀러파이. 밀러파이. 빌어 빨리. 밀러파이. 비방하다. 비난하다. 자, 이너셔. 무기력. 물리적인 관성을 뜻합니다. 이너가 쉬어. 이너가 지금 쉬고 있죠. 왜? 무기력하니까 쉬고 있겠죠. 한 번 쉬면은 계속 쉬고 싶은 게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한 번 시작되면 계속 가는 거. 그래서 이너셔. 이너가 쉰다. 아, 무기력. 무기력은 한 번 쉬면 계속 가. 물리에 있어서의 관성을 뜻해요. 이너셔. 무기력. 관성. 자, 복습. 레비.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거. 흘러너림치지 않게 막아주는 거. 재방두기죠. 자, 칸두잇. 칸 두 개를 잇는 도간이죠. 전달자 역할을 하죠. 도간. 전달자. 자, 프라우어스. 프라우드를 어수. 뭘로? 태권도의 기량과 용맹으로 프라우드를 얻었죠. 자, 이 글래틱. 이거 글래틱. 취사 선택하는 폭넓은. 자, 기디. 기디의 달팽이관 때문에 어지러운. 아찔한. 그리고 기분이 붕 떴다. 들뜬. 자, 컬리네리. 칼 이리네리. 어떤 장면에. 요리하는. 요리에. 그리고 주방에. 자, 뮤티니. 민주열사가 여기 죽어서 정부가 쏜 총에 맞아서 묻혔어요. 묻히니까는 반란. 폭동을 일으키다. 자, 불러바드. 불러봐도 너무나 큰 길이기 때문에 안 들린다 그랬죠? 불러바드. 큰 길. 가로수길. 자, 빌러파이. 빌어. 빨리. 나쁜 놈아. 비방하다. 비난하다. 이너셔. 이너가 셔. 계속.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죠?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또 관성이죠. 자, 테스트. 레비. 뚝방. 아, 뚝. 제방. 그리고 칸두잇. 도관. 전달자. 프라워스. 기량. 용맹. 이클략틱. 취사선택의 폭넓은. 기디. 어지러운. 아찔한. 들뜬. 자, 컬리네리. 요리에. 주방에. 뮤티니. 반란. 폭동을 일으키다. 불러바드. 큰길. 가로수길. 밀러파이. 비방하다. 비난하다. 이너셔. 무기력. 그리고 관성이 있었죠.